릴렉스와 이완을 해서 홍현희님 먼저 이쪽으로 오실게요 고객님 잠시만 앉아 계실까요? 이쪽으로 오세요 왜 저부터? 왜 저부터? 이쪽이 여자 탈의실, 남자 탈의실 탈의실, 탈의실이요 네, 네, 네 의지가 돼 찬열아, 의지가 돼 떨어지면 안 돼, 우린 지금 여기서 환자국 입어 왜 이렇게 초라하냐? 맞아 어깨가 좁아져 맞아, 맞아 어깨가 좁아져, 왠지 입으면 힘이 없어지죠 맞아, 맞아 아, 귀여워 아, 귀여워 안녕하세요 홍현희님, 여기 앉으시고 네,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오신 건 뭐냐면 이런 걸 좀 잘 봐달라든지 내가 요즘에 이런 게 좀 불편해서 썼다든지 위는 처음이고요 위는 항상 이제 근데 제가 원래 한 68점 몇이었는데 살을 한 3kg 뺐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좀 혈관 같은 것 혈액수랑 그렇죠, 혈액수랑 옛날에는 살 빼기 전에 손이 저렸어요 그런데 지금 장훈아는 손이 그렇게 저리더라고요 짜게 먹으니까 어차피 제가 재겠지만 키 몸무게에서 키 153에 프로필에는 이제 50kg로 나와 있는데 우린 왜 이렇게 두 가지인지? 아까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64 정도 아, 예, 알겠습니다 어디가 예, 빼서 그렇게 됐으니까 아, 예, 예 뭐 빼겠습니다 어디 뭐 특별히 수술하신 곳이 있다든지 수술한 거는 없고 예, 예, 말씀하십시오 아프리카 가서 돌을 좀 먹었는데 돌을 좀 먹었는데 네? 돌? 네, 진짜 돌을 하나 정도는 다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구워서 돌까지 줬다고? 얼마나 돌? 이만한 걸 깨서 파는 거예요 빨아먹어요? 깨물아먹어요? 깨물아먹어요? 너무 좋은 거지 저는 깨물아먹고 좋아하니까 네 사이브이고요 전체가 그걸 잘 돌이라는 거 우리말하는 스톰이요? 스톰이요? 네 그걸 먹고 왔어요 괜찮겠지? 다 나오겠죠? 다 나왔겠죠 다 왔어요 이 정도는 조금 먹었어 그 나라의 비타민처럼 그런데 이게 돌을 먹는다고 돌이 생기고 꼭 그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